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 이제 정말 가을을 넘어 겨울이에요. 다들 겨울 준비 잘 하셨나요? 저는 일단 쌀쌀해진 날씨에 입을 코트부터 하나 장만했는데요. 고퀄리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랑받고 있는 샤트랜 럭스 여성 울코트 카밀 색상을 주문했어요. 샤트랜 럭스 헤리티지 코트 라인은 굉장히 많은 디자인과 컬러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받아본 제품은 롱더블 브레스트 울코트에요. 클래식한 디자인과 캐시미어 울 블렌디드 소재의 우아한 카멜 컬러가 특징이죠. 안감을 보시면 이렇게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샤트랜 럭스 헤리티지 울코트 지난주 제가 전주와 제천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어떻게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맨이로 품종양의 가장 부드러운 약물을 사용한 샤트랜 럭스의 테크니컬 메리노 퍼폼 울과 캐시미어 실크 홈방 소재로 고급스럽게 제작된 샤트랜 럭스 헤리티지 울코트입니다. 벨트는 앞으로 묶어도 예쁘고 뒤로 묶어서 연출해도 예뻐요. 여기에 가방까지 함께 코디해주면 더 좋겠죠. 원피스의 매칭에도 예쁘고 캐주얼한 느낌의 옷과도 잘 어울려요. 컬러는 블랙, 카멜, 라벤더, 다크스카이, 민트 카키, 버터, 로즈핑크 등 다양해요. 그 중 제가 입은 색상은 카멜 색상으로 무난하면서 질리지 않게 입을 수 있죠. 더블 버튼 코트라서 어쩌면 귀여운 맛까지 함께 가져올 수 있는 코트예요. 아이보리 느낌의 폴라티에 하의는 흰색으로 매칭했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샤트랜 럭스의 블렌딩 소재는 국내에서 엄선된 메리노 울 섬유로 직접 재직 및 염색하여 고급스럽고요. 차별화된 겉감, 밀도감, 터치감을 자랑하며 일반적인 울보다 우수한 보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에요. 지금 샤트랜 럭스 헤리티지 울 코트는 프로모션 1 플러스 1 진행 중인데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